작년 9월, 마포구에 222억 원의 규모를 들여 염리동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죠. 이 복지관이 기반이 돼 지역복지의 허브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로 1주년을 맞아 개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 마포구 곳곳을 비춰두는 역할을 해내길 기대합니다. 지난 16일, 마포구 염리동에 위치한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장, 구의원과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첫 돌을 맞을 아기 2명과 참석자들이 함께 돌잡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개관 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관이 부족했던 마포구의 복지허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혜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